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금미 토요일 오후 4시 26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서양은 동양보다 우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얘기할 주제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주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양은 동양보다 우월하다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겠어요. 학폭 논란이 일어나서 우리나라에서는 배구 선수를 못하고 외국으로 간 그리스로 간 이다영이라는 배구 선수 있잖아요. 이다영이가 여자 키로 한 179인지 180인지 그렇다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동양인으로서는 상당히 큰 여자고 아주 서구적인 그런 여자죠. 키가. 그런 키에다가 또 얼굴을 보니까 얼굴도 아주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자가 결혼한 전력이 있대. 그래서 먼저 번에 결혼했던 남자가 조시성을 가진 남자라네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래서 상당히 키가 늘씬하고 얼굴도 이쁜 여자가 그리스로 갔다 이런 얘기를 먼저 시작합니다. 운동도 상당히 잘하는가 봐요. 하여튼 그래서 그리스 얘기부터 시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그리스 얘기를 시작하는가. 오늘날에는 그리스가 별 볼일 없는 국가입니다. 현대에 와서는 그리스가 별로 이렇다 하게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국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 말이죠. 그리스가 상당했던 나라입니다. 이 고대 시대에는 서양 문명, 서양 문명, 서양 학문의 원료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에서 서양 문명이 생겼고 서양 학문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고대 그리스는 그래서 대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단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께도 얘기했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현대에 와서는 그리스가 별 볼일 없는 나라가 돼버린 것이죠.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스가 그래서 그렇게 대단했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교육에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어떻게 되었냐면 고등학교 가면 문과, 이과로 갈라집니다. 문과, 이과로 갈라져요. 지금은 변경이 돼가지고 문과, 이과가 갈리지 않고 그냥 통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과거에는 문과, 이과로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게 왜 문과, 이과로 갈르느냐 하면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이과를 가고 수학을 못하는 애들은 문과를 택합니다. 그래서 이 수학 때문에 문과, 이과를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학 때문에 진로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렇다는 걸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에 가면 철학과가 있습니다. 철학과. 철학과라는 것은 인문학에 속한 학문이죠. 인문학이라는 것은 즉 쉽게 얘기를 하면 문과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인문학 계통의 학문을 전공하는 사람은 수학을 좀 못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좀 못하는 사람이 인문계통으로 나가고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이과계통으로 나가거든요. 과학계통, 공학계통 이런 걸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의 교육제도를 보면 철학이라는 것은 철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수학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다. 이렇게도 또 생각을 유출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진학해서 대학에 가서 철학을 전공했다. 철학을 전공한 학생은 고등학교 때 수학을 별로 썩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다. 이런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지금 교육하는 것은 보면 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수학을 잘하지는 못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은 철학과 수학을 좀 이렇게 거리가 멀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고대 그리스는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고대 그리스는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들이 수학자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인문학과 수학이 이렇게 동급으로 합해졌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대 그리스를 보면 그 유명한 철학자들이 수학자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수학시간에 올라가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게 나오더라. 피타고라스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피타고라스라는 건 사람 이름인데 철학자 이름입니다. 이름인데 이 피타고라스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였죠. 철학자이면서 수학자이기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고대 그리스 사회를 보면 이렇게 철학자들이 수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고대 그리스의 이름 난 사람들을 보면 내가 방금 고등학교 올라가면 고등학교 교과에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피타고라스가 빛이 580년에 태어나서 빛이 500년에 사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80살을 살았죠. 여러분이 이때 빛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진짜 까마득한 옛날입니다. 조선시대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얼마 안 되는 조선시대에도 80살을 살기가 힘들었는데 조선시대보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보다도 훨씬 까마득한 옛날에 80살을 살은 겁니다. 상당히 오래 살았죠. 그러니까 빛이 580년에 태어나서 빛이 500년에 사망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데이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가 나는 또 취미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냐면 말이죠. 서양의 어떤 인물을 얘기를 한다면 그 인물이 태어날 때 어떤 시대였는가. 동양의 우리나라 역사, 동양의 역사하고도 이렇게 비교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역사하고도 이렇게 비교해보는 이런 습관이 있어요. 그 취미입니다.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가 태어났을 때, 피타고라스가 태어나서 활동을 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원전 563년에 인도 석가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석가가 탄생하던 시기에 피타고라스가 활동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피타고라스가 활동하던 시기에 인도 석가가 탄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피타고라스가 한 23살 정도 됐을 때 인도에서는 석가가 태어난 곳. 그리고 또 BC 551년에는 중국 공자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타고라스가 한 39살 정도 됐을 때 중국에서는 공자가 탄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빌로니아가 아라비아에 원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원전 550년에는 페르시아가 오리엔트를 통일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타고라스가 태어나서 활동하던 시기에 인도의 석가도 태어났고 또 중국의 공자도 태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말이죠. 상당히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것을 수학적인 이론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피타고라스 얘기를 하면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은 죽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뭐 천당이 있느니 극락이 있느니 종교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그건 누가 알겠습니까. 알 수 없는 일이고 또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걸 구태어 믿고 싶지도 않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 살다가 죽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소멸, 아주 완전히 소멸되어 버리는 건 많은 것이죠. 육체나 정신이나 모든 게 소멸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영원히 산다는 건 뭡니까? 죽었을 때 그 이름을 길이길이 후세가 알고 이러는 사람이 영원히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도 말이죠. 피타고라스가 기원전 500년대의 사람이니까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오래전의 사람이죠. 그런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인데 지금 21세기 2021년도에 우리가 2021년도 사람 우리가 고등학교 다할 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배웠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원전 시대 사람이 이룩한 그 학서를 우리가 배운 겁니다. 지금 현대 사람 우리가 학교 다할 때 피타고라스가 기원전 시대에 세웠던 학서를 그대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사람 아닙니까?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은 죽어지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피타고라스나 이런 사람은 영원히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즉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시공을 초월하는 사람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그 이름은 21세기 현대까지도 살아서 계속 그 이론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단하죠. 피타고라스뿐만이니까 석과 공자 이런 사람들도 다 그렇잖아요. 석과 공자 이런 사람들의 학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지금 현재 사람들도 알고 배우고 있잖아요. 똑같은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유클리트. 유클리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유클리트의 기하학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수학에. 유클리트의 기하학. 이 고등학교 수학책이 유클리트 기하학에 관해서 나옵니다. 기하학이라는 건 뭐냐면은 기하학이라는 건 뭐냐면은 뭐 이렇게 쇠모, 동그라미, 뇌모, 육학형, 마름모골 이런 도형에 관한 수학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형에 관한 수학의 이론을 정립한 게 이 유클리트입니다. 그런데 이 유클리트는 언제 사람이 있느냐. 빛이 300년 전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고대 그리스 사람이죠. 고대 그리스 빛이 3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럼 빛이 300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빛이 300년 전에는 우리나라의 역사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우리나라의 철기 문화가 보급된 겁니다. 철기 문화가 보급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철로 만든 쇠로 만든 농기구 이런 게 보급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때가 빛이 300년 이때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단군이 다스렸던 고조선 시대입니다. 단군 할아버지가 다스렸다는 그 고조선 시대입니다. 이때가 연의 장수. 연이란 건 중국의 나라죠. 중국의 고대 국가죠. 연의 장수 징계의 공격을 받았다. 기원전 300년 전에 유클리트가 그리스에 살았을 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철기 문화가 보급이 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 단군 할아버지가 다스렸던 고조선이 있었던 시대고 그 다음에 중국의 고대 국가 연의 연나라의 장수가 징계의 공격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클리트가 살았던 시대의 일본에는 말이죠. 일본 야오이 시대가 성립됐고 중국 역사서에 중국 역사서에 외라는 것이 처음 등장했다래요. 외라는 것은 일본 사람이다 그거죠. 중국 역사서에 일본 사람이 처음 등장한 게 이제 빛이 300년 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그러니까 중국 역사서에 일본 사람이 등장한 게 참 오래전 일이죠. 그 다음에가 그 다음에가 또 인도 아소카왕 전 인도의 아소카왕이 전 인도를 통일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클리드 시대에는 우리나라 고조선 단군 할아버지가 통치를 할 때고 그 다음에가 철기 문화가 보급될 때고 중국의 역사서에 일본인이 처음 등장할 때다. 그리고 인도의 아소카왕이 전 인도를 통일했을 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클리드도 그렇습니다. 유클리드도 철학자이면서 수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아키도는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는 고대 그리스는 철학자들이 수학자이기도 했다. 이런 얘기를 내가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거듭드는 얘기지만 우리나라는 인문학과 수학은 좀 이렇게 거리가 좀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철학생들은 수학을 썩 그렇게 잘하지 못했다. 이런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수학과 철학을 이렇게 좀 거리가 멀게 보거든요. 그러나 고대 그리스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명한 철학자가 수학자이기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클리드가 기아학이라는 수학을 창시했는데 이 사람도 역시 철학자이기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르키메데스. 아르키메데스가 또 유명하죠. 이 아르키메데스는 이 사람도 역시 고대 그리스 사람이죠. 고대 그리스 사람인데 이 사람은 철학자이고 수학자이고 물리학자이기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은 언제 고대 그리스에서 언제 태어났냐면 BC 287년에 태어나가지고 죽은 게 BC 212년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BC 287년에 태어났다고 하는데 이거는 대략 어림잡아서 아마 그렇게 난 그런 건가 봐요. 정확히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 물음표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287년보다 1, 2년 더 일찍 태어났을 수도 있고 1, 2년 더 늦게 태어났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때 이 사람이 태어나서 활동하던 시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원전 264년에 로마가 카르타고 포에니 전쟁을 일으켰다. 로마가 카르타고 포에니 전쟁을 일으켰고 중국의 철학자 순자 알잖아요. 순자. 순자가 활동하던 시대였다. 그다음에 그리스 유클리트, 아르키메데스, 에라토스 테네스가 동시에 활력하던 시대였다고 합니다. 아키도 얘기했지만 먼저 내가 얘기한 유클리트, 아르키메데스, 에라토스 테네스가 같이 활력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아르키메데스는 뭘로 유명하냐면 여러분들 수학시간에 다 배웠을 것입니다. 나같이 기억력이 그런 사람은 그렇지만 머리 좋은 사람들이야 다 기억을 하겠죠. 왕이 해변 모래톱에 올려놓은 군함에 무장병을 가득 태우고 이것을 물에 띄우라 하였더니 아르키메데스는 지렛들을 응용한 도르래를 써서 일을 쉽게 해냈다. 또 하루는 왕이 갓 만든 금관을 구했는데 이것이 위조물로 순금이 아니고 은이 섞였다는 소문이 들었다. 왕은 아르키메데스에게 명령하여 그것을 감정하라고 하였다. 생각에 골몰은 아르키메데스가 우연히 목욕탕에 들어갔을 때 물속에서는 자기 몸의 부피에 해당한 만큼의 무게가 가벼워진다는 것을 문득 알아냈다. 흥분한 그는 옷도 입지 않은 채 목욕탕에서 뛰어나와 알아냈다. 알아냈다라고 외치며 집으로 달려가 그 금관과 같은 분량의 순금덩이를 물속에서 달아본 즉 저울 때는 순금덩이 쪽으로 기울어 금관이 위조품인 것을 알아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대단한 것이죠. 지금처럼 학문이 발달하고 지능이 발달한 그런 세상도 아니고 빛이 뭐 이런 정말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이요. 캄캄한 암흑시대였던 기원전 시대에 왕이 아르키메데스에게 뭐라고 명령을 내렸냐면 왕이 금방 만든 금관을 어디서 구해왔는데 이것이 이 금관이 진짜 순금으로 만들어진 것이냐 아니면 은이 섞여있는 가짜이냐 이거를 좀 감정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아르키메데스한테 의리를 한 겁니다. 왕이 부탁을 한 겁니다. 이거는 왜 왕이 아르키메데스에게 부탁을 했냐면 아르키메데스가 평소 좀 이렇게 고대 그리스 시대에 철학자입네 하고 좀 어디가 아는 소리도 많이 하고 그 당시 사회에서 지식인 노릇을 많이 하니까 아마 그래서 이제 아르키메데스에게 의리를 했던 것 같아요. 왕이. 그래서 이것을 좀 감정을 해달라 그렇게 왕이 아르키메데스에게 의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르키메데스가 고참 아주 막막할 것 아닙니까 지금과 뒤에 보석을 감정하는 그런 어떤 학문의 멘탈이 완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과 같은 어떤 감정한 기계가 발달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 고민을 하다가 하루는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목욕탕에 들어가니까 이 몸이 갑자기 가벼워지는 걸 느낀 겁니다. 그래서 목욕탕에 들어가니까 내 몸이 가벼워지더라. 그 왜 가벼워지느냐. 내 몸의 부피만큼. 그러니까 체격이 크냐 작으냐. 크기만큼 가벼워진다고 해요. 그래서 체격이 큰 사람은 더 많이 가벼워지고 체격이 작은 사람은 덜 가벼워지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속에 뛰어들어가면 누구나 체중이 가벼워진다고 하죠. 그래서 아끼도 얘기했으면 덩치가 큰 사람은 더 많이 가벼워지고 덩치가 작은 사람은 덜 가벼워지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욕탕에 들어갔다. 앗 이거다. 무릎을 탁 쥐고 목욕탕을 뛰어나온 겁니다. 뛰어나와가지고 그 왕이 자기한테 감정해달라고 부탁한 금관을 갖고 물속에 뛰어들어간 겁니다. 물속에 뛰어들어갔고 그 다음에 진짜 진짜 자기 집에 있던 순금덩이 하나를 또 물속에 당겨보고 이랬던 겁니다. 이래가지고 그 금관에 왕이 부탁한 금관이 진짜 순금으로 만든 금관이 아니고 은이 섞인 모조품이라는 걸 알아낸 것이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도 머리가 참 대단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아르키메데스도 철학자이며 수학자이기도 했다. 그죠. 철학자이면서 수학자이기도 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수학이 수학이란 학문이 서양에서 발달했잖아요. 그리고 과학도 서양에서 발달한 겁니다. 그래서 서양의 학문과 과학이 그리스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스에서 전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그리스는 말이죠. 대단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는 참 별 볼일 없게 됐죠. 그래서 내가 아까 첫 얘기를 하기 전에 이다영 배구 선수를 얘기를 한 겁니다. 이다영의 그리스 가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런 수학의 정신들 이런 과학의 정신들이 동양에서는 도저히 이것이 감을 못 잡았던 겁니다. 동양에서는 도저히 이렇게 생각조차 못하던 걸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서양이 우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양은 예를 들어서 동양에 봅시다. 동양에 공자 순자 맹자 그다음에 석가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주장하고 세운 논리가 뭡니까. 도덕이거든요. 한마디로 도덕 윤리 이런 걸 주장하고 그런 논리만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지켜야 할 예의 도덕 윤리 이런 것만을 생각했다고 하죠. 동양은. 그럴 때 서양은 이렇게 과학적인 사고를 했던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동양은 그냥 인간이 지켜야 할 도덕 윤리 이런 것에만 머무르고 있을 때 서양은 이미 이렇게 과학의 사고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문명이라는 건 결국 따지고 보면 그 원료가 그 본 원료가 서양에서 온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과학이 발전했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누리우를 띄우니 어쩌니 하잖아요. 이게 다 뭡니까. 원료가 서양에서 온 겁니다. 서양에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서양의 학문을 배우고 서양의 학문을 배우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깨우쳐가지고 그런 걸 로켓을 띄우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양이 서양이 동양보다 나는 우월하다고 언제나 또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과학뿐만이 아니고요. 서양이 동양보다 우월하다는 건 또 뭐냐. 여러분들 군악대라든가 브라스 밴드가 이렇게 거리 행진을 하잖아요. 거리 행진을 하면서 어깨 펌쩍펌쩍한 호른, 트럼펫, 섹서폰 이런 걸 불고 큰 북을 딩딩뚜드리면서 행진을 하잖아요. 그럴 때 보십시오. 얼마나 소리가 큽니까. 정말 공간을 압도하죠. 아무리 야외라도 신뢰가 아닌 야외라도 공간을 압도합니다. 그래서 군악대라든가 브라스 밴드가 이렇게 행진을 하면서 지나갈 때는 호른, 대형 나팔 이런 걸 불어젯기면서 행진할 때는 그 나팔 소리가 구경꾼의 가슴을 쿵쿵 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륨이 큽니다. 그렇게 보륨이, 이 나팔 소리 이런 게 보륨이 크기 때문에 보는 구경꾼들을 압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군악대 보세요. 군악대가 정말 나팔을 불어대고 행진을 할 때 그 악대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그 길가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구경하는 사람들도 이 악기 소리가 가슴을 막 파고드는 것 같다고. 울림이 온다고요. 여러분들 첼로, 첼로 아시잖아요. 첼로가 저음악기잖아요. 현악기인데, 첼로는 현악기인데 저음악기잖아요. 저음을 내는 악기라. 그래서 첼로를 저음을 낼 때 보십시오. 그 첼로에서 나오는 저음이 막 진동이 가슴까지 느껴진다니까 그렇게 보륨이 큽니다. 이 첼로가 내는 그 저음이 폐부까지 진동을 일으킨다고, 듣는 사람의 폐까지 진동을 일으키는 것, 그런 기분을 느껴요. 그렇게 아주 소리가 볼륨이 크고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악기들은 모두 그렇게 소리가 크고 볼륨이 크다고 보죠. 여러분 피아노도 보십시오. 피아노도 이 저음 건반을 쿵쾅 피아니스트가 뒤들릴 때 보십시오. 얼마나 음이 큽니까? 그 피아니스트가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 협조곡 1번 같은 거 뒤들릴 때 보십시오. 피아노를 쿵쾅 뒤들릴 때 보십시오. 얼마나 보륨이 큽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가야금, 검은고 이런 걸 보세요. 우리나라 가야금, 검은고 타는 소리는 볼륨이 굉장히 작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다가 이 동양의 악기라는 게 동양, 그 중안에서도 우리나라 한국의 고대 악기, 가야금, 검은고 너무나 보륨이 작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나라 악기도 징이라든가 꽹과리, 북 이런 건 볼륨이 커요. 소리가 큽니다. 물론 우리나라 악기도 이렇게 멜로디 악기가 아니라 멜로디 악기가 아니라 리듬을 치는 타악기, 리듬을 때리는 타악기, 북이나 꽹과리, 징 이런 건 소리가 크죠. 볼륨이 큽니다. 그러나 리듬을 치는 악기가 아니라 이 멜로디를 연주하는 악기는 보륨이 작아요. 그것만 봐도 서양이 얼마나 동양보다 우월한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또 한 가지 내가 하여튼 그래서 그래서 이 서양은 동양보다 우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밤이 밤에도 야구 경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또 제조업체 공장에서는 밤에도 불 켜고 야간 작업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낮에만 화납니까? 밤에도 화납니다. 밤에도 축구 경기 하잖아요. 대낮처럼 경기장에 불을 밝히고. 전기가 어디서 났습니까? 전기도 서양에서 만든 거예요. 에디슨이가 만든 거잖아요. 정말 이 지구가 이렇게 개명하게 된 것은 서양의 덕분입니다. 서양 덕분으로 지구가 이렇게 개명하게 된 것이지 서양이 없고 동양만 있었다면 아직까지도 전기도 없는 암흑세계에 살려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전기도 없는 암흑세계에서 그렇게 과학적인 사고방식도 없이 그냥 미신만 드렸다 믿고 어디 가서 구신화하고 어디 가면 귀신이 나온다 두려움에 떨고 이러던 동양이 서양의 문화가 들어옴으로써 개명이 되고 개명천지가 된 겁니다. 그러건 얼마나 서양이 동양보다 우월합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누누이 얘기지만 서양 추종자입니다. 비록 내가 옷은 한복을 입고 있지만 서양 추종자예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서양이 우월하다는 걸 내가 또 얘기를 할게요. 우리나라 한옥이 요즘 짓는 한옥은 말이죠. 겉모습만 한옥이지 집에 들어가 보면 다 서양식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겉모습만 한옥이지 집에 들어가면 응접실에 쇼파가 놓여져 있고 화장실에는 비대가 설치되어 있고 부엌에는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리지널 한옥을 짓게 되면 생활이 불편하다고 해요. 오리지널 한옥은. 그러니까 오리지널 한옥은 어떻게 되겠어요? 온돌 바닥에 싱크대도 없고 화장실은 그냥 쪼그레서 앉아 똥 넣는 거고 뻔할 뻔 쳤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이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겉모습만 한옥의 모습이고 안에 들어가면 서양식으로 한 겁니다. 서양식이라는 게 바로 현대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입은 한옥도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레드의 생활 한복이잖아요. 보기 좋죠. 그런데 이 바지가 여러분들 요즘에 현대 사람들은 현대 사람들 통조분 바지만 입던 사람들은 한옥 바지를 받아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여러분들 한복 바지가 얼마나 합바지인 줄 아십니까? 정말 충격을 받습니다. 정말 그런 합바지를 입으면 키가 한 185 이상 되는 혼추라는 사람은 합바지를 입어도 좀 괜찮겠죠. 그런데 나같이 키가 별로 크지 않은 사람은 이런 한복 합바지를 입었다. 완전히 스타일을 구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한복을 사 입었다고 하잖아요. 윗도리는 좋아요. 웃도리는 좋습니다. 웃도리는 이게 정통 한복도 아니고 개량 한복이니까 웃도리는 좋은데 한복은 바지는 내가 입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웃도리는 한복을 입되 바지는 그냥 현대식을 입는다. 그런 생각을 입고 또 두루마기는 두루마기는 바지조차도 가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롱패딩처럼 여자들이 겨울에 입는 롱패딩처럼 바지도 가리고 발목 정도에서만 이렇게 노출을 시키니까 두루마기 좋습니다. 두루마기에다가 현대 바지를 입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나는 윗도리는 이렇게 한복을 입지만 아랫도리 바지는 입지 않습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너무 핫바지가 되나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핫바지인데도 불구하고 형태는 현대식으로 되었어요. 고무줄로 넣어가지고 프리사이즈로 허리가 굵은 사람도 융통성 있게 고무줄을 넣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양식이죠. 옛날 진짜 정통 한복은 고무줄이 없습니다. 그냥 끈으로 묶는 거예요. 끈으로 묶으니까 옛날 정통 한복은요. 지금 여러분들 현대식 바지는 배꼽에다가 벨트를 매잖아요. 정통 한복은 배꼽에다가 바지를 매는 게 아니고요. 가슴에다 맵니다. 가슴까지 바지를 올립니다. 그리고 가슴에다가 끈을 묶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진짜 오리지널 정통 한복을 입고 어쩌다 화장실 한번 가려면 겁납니다. 진짜 갑자기 설사 같은 거 나타나면 이거 두루마기 벗으랴 적삼 옷걸음 벗으랴 이거 여기까지 올 가면 이게 바지 끈 벗으랴 야단 납니다. 그렇게 불합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통의 모습은 보이지만 일부 불합리하는 건 다 계략을 한다 이거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봐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대 문명은 서양 문명입니다. 우리가 현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곧 서양 문명이요. 현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곧 서양 과학이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누누 얘기지만 서양의 덕분이 아니었으면 동양은 아직까지도 캄캄한 암흑 세계에서 살 것이다. 그래서 암흑 세계에서 등잔불이나 밝히면서 예의범절이나 찾고 윤리도덕이나 찾고 이러면서 캄캄한 암흑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얘기를 합니다만 그리스는 고대 그리스는 이렇게 훌륭했다. 고대 그리스의 기원전 시대에 벌써 BC 기원전 시대에 이렇게 훌륭한 과학의 생각들이 탄생했고 그런 과학의 이론들을 지금도 고등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하는 학문의 이론이죠. 한마디로. 대단한 겁니다. 이 서양이 있음으로 해서 지구는 개명을 하고 암흑천지에서 광명의 천지로 바뀌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서양을 추종하는 추종자입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번에는 서양은 동양보다 위대했다 이런 주제로 얘기를 했습니다.